축하 축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와. 여러분, 인사드릴까요? 우리 뒤에 서 있을까? 아니, 한 잔. 한 잔, 한 잔. 안 될 수 있어. 인사드리겠습니다, 둘 셋! 안녕하세요, 은하핀입니다. 여러분 반가워요. 저희가 또 다시 돌아와서 셰핑 볼 수 있어. 어, 셰핑 볼 수 있는데? 우와. 여러분, 저희 오늘 의상 느낌은요. 저는 안녕하세요. 어때요? 안녕, 안녕. 이게 다예요? 이게 원래 이 재료밖에 없었는데 여기, 이게 펜트 같습니다. 아, 여기. 펜트! 누구시냐고 물어보는데 한 번 더 인사드릴게요. 둘, 셋. 안녕하세요, 큰아큰입니다. 네, 저희는 큰아큰, 승준, 인성, 지훈, 희준. 아, 모니터하고 있어. 유진입니다. 너무 모니터하게 결정하신 게 아닌데? 깜짝났어요. 왜냐면 저희가 모니터를 못했기 때문에 아, 복면과왕. 네, 복면과왕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좀 덥지 않았어요? 밖에도 그렇고? 맞아요. 제가 원래 이 옷을 입었을 때 되게 가벼워서 아, 이거 시원하겠다 싶었는데 막상 춤을 춰보고 보니까 열 백칠이 안 되더라고요. 맞아요. 땀이 한 두 배 더 낫던 것 같아요. 네. 저도 진짜 제가 제일 얇게 입은 것 같은데 어, 손바가질 줄었어요, 땀은. 네, 큰아큰 맞습니다, 저희. 아, 또 오늘 우리 탱커배분들이 너무 많이 와주셔서 최고! 지금 보고 있나, 탱커뱅. 진짜 진짜 엄청난 힘이 많이 됐어요. 그게 라이브 하면서 춤추는 게 어, 여기 킬링 파트 아니에요? 네, 여러분 여기가 킬링 파트예요. 곧 죽어야죠. 죽어서 너무 힘들어서 네, 너무 힘들어요, 진짜로. 진짜로 정말 우리는 전 파트가 다 킬링 파트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진짜 한 세 번 하면 약간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아요. 어, 팅커벨 출석! 팅커벨 안녕! 오, 짱이네. 팅커벨은 저희 크나큰의 팬덤 이름입니다. 팬덤 이름입니다. 귀엽죠? 여러분도 팅커벨이 되실래요? 승진이 형이 이름을 지었고요. 어, 큰 사람들을 지키는 작은 요정들이랑 맞아요. 뜻을 담고 있죠. 힘내, 애들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기 조심하세요. 끝나가요. 또 한 번 기름을 했죠. 와, 여기가 진짜 고비인 것 같아. 원래는 한 손으로 했는데 이번엔 두 손으로 했네요. 네네. 정성을 다해서. 원래 앞에 제 파트 때도 원래 안무를 해야 되는데 단장님 상의 없이 제 스스로 했어요. 단장님이 보신다면 아마 저한테 연락이 오지 않을까. 하지만 무대를 보지 않으셨다면 연락이 안 오겠죠? 어, 문소리가 아주 우렁쳐요. 역시 김커벨이요. 역시. 짱 팬이래요. 감사합니다. 노래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누구임? 둘, 셋. 안녕하세요. 크나큰입니다. 네. 저희는 크나큰입니다. 저희 이름은 한 번 들으면 잊힐 수가 없어요. 저희 크나큰 솔직히 한 번 일어나야지 크나큰인 걸 더 근데 아마 잘릴 거네요. 시작해요. 네, 그 저희 이제 끝나가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타이틀곡 윤은요. 강렬한 퓨처베이스를 기본으로 한 타이틀곡이니까요.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다음은 최고의 보컬 앨범이죠. 보이스퍼 선배님들 모시겠습니다. 안녕.